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른참예쁘다 간주 설명드릴거에요 전주는 좀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전주 세마디랑 간주 처음 세마디는 똑같아요 도레미 도시레 도 거기까지 똑같아서 도레미 도 G에서 시 레 도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이 도가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제 편의상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근음을 한번 쳐주고 근음을 약하게 쳐준 다음에 원래 붙임줄은 앞에 연결해서 그냥 연주를 하는건데 여기서 도 치고 약하게 도라 멜로디를 2번줄 도라 여기 라도 잡혀있죠 그렇게 친거에요 여기는 지금 도에서 도 연결된건 붙임줄이고 붙임줄하고 이윰줄의 차이는 이윰줄은 음의 높낮이가 다른거를 서로 연결해 놓은거 있죠 그건 이윰줄이고 여기 이 코드에서처럼 같은 도 도에서 도를 연결해 놓은거는 붙임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코드 솔 솔 파 미 레 이렇게 넘어가요 솔은 코드근음 5번하고 3번 같이 나머지 박자는 5 3 동시 치고 3 2 그 다음에 솔 파 미 솔 파 미는 새끼로 1번주 친 다음에 솔 5 1 동시 솔 파는 여기 1 플렛 1번이죠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이 3 플렛 2번줄 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멜로디 음이 레이기 때문에 레 보다 높은 음을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줄은 안치고 제가 이 4 3 2번 이렇게 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미 자체가 이 솔의 구성 자체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레이를 치실 때는 위에 줄을 치셔야 돼요 4번 3번 2 2번 줄로 그래서 여기에 솔 C 코드부터 해보면 5 3 동 3 2 3 2 5 1 동 솔 파 미 레 그리고 그 다음 마디 해보면 도레미 도 시 레 미래 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도레미 도 앞에랑 똑같고 시 레 미래 도 할 때 여기서가 에이만의 근음 5번하고 이 3 플랫의 2번줄 레 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미 여기 음이 미잖아요 그래서 요 미 를 쳐야 돼서 근음 5번하고 이렇게 같이 5번 2번을 미 친 다음에 미 여기서 풀링 오프를 해가지고 밑으로 끌어주시면 미 네 여기 잡아져 있는 레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5번 2번 해서 미 레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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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도 할 때 여기는 이제 저는 그냥 도로 해서 이렇게 도만 치솟도 되는데 이제 C코드로 해서 앞으로 붙임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제 C코드로 아예 잡고 도 쳤어요 도 오이 동시 그 다음에 뒤에 C코드에 도레미 할 때는 근음을 약하게 쳐주고 메 미 에이 마이너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 근음을 5번 라 로 치시면 되고 밑으로 끌어서 미래 미래 도 오이 동시 도 짜 그 다음에 근음 오 메미 그 다음에 F F는 라 도 시 도 레 도 가네요 그럼 나는 약식을 잡았을 때 여기 4번 하고 4번 하고 3번 나를 같이 침 되죠 원래 이제 F 약식으로 잡을 때도 여기 5번 줄까지 잡는 버릇을 들이시면 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다 변환이 되지만 처음부터 이거 연습을 안 하시면 나중에는 이거 5번 줄까지 같이 약식으로 잡는 게 좀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연습을 하시고 저는 일단 이렇게 1,2번 하고 3번,4번 이 멜로디에 해당되는 음만 잡았어요 그래서 4번,3번에서 라 코드 근음이 여기 F에 파하고 4번,3번을 같이 라 라 도 4번,3번 3 도 멜로디가 도라서 2번 그 다음에 G7에서 C 도레니까 그는 G7에 6하고 C 2번 주로 같이 치는거죠 C 그 다음에 도 이번 주 눌러주셔야 되고 도 레 C 도레 그 다음에 C코드에 도 도 그리고 한마디는 솔 라 시 그 십도암 설명드렸던거 솔 라 시 한 다음에 이제 노래로 들어가는걸 간주 끝나고 노래 2절로 음 음 음 음 이런식으로 노래를 들어가거든요 간주를 다시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 처음부터 도레미도 도 도 미 도 시 레 도 도 도 라 소 소 파 미 네 도 도 미 도 시 레 미래 도 레 미 라 도 시 도 레 도 소 라 시 이렇게 한다면 노래로 도 미 도 이렇게 노래에 들어가시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후주 후주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건데요 이건 거의 다 비슷해서 시코드 도레미 도 시 레 도 그 세마디는 다 똑같아요 간주 전주에 나오는 그 음이랑 그래서 여기도 도 후주 설명드리는거에요 도 미 도 시 레 도 그 다음에 도 라 나 도 도 4 3 동시 4 2 그 다음에 G7 시 레 도 이렇게 여기도 거의 똑같아서 간주 부분 마지막이랑 똑같아서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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